다음은요? 오현승님. 저는 초육입니다. 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듣지 않나요? 당연하게도 저는 모쏠립니다. 이게 뭐야? 아니 뭐 초육이면은 모쏠릴만 하죠. 근데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파수형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. 과연 연애를 해서 비참하게 차이는 거랑 아예 혼자 지내는 거랑 뭐가 낫나요?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. 선배들 먹이는 것 같은데요? 우리 형님들은. 방역 도발을 크게 하네요. 채팅창에 애송아 나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배텐 유시비 팀이 또 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나가라고 하신 분들이 일단 90%고요. 이게 제가 어쨌든 배텐러 평균적 배텐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참하게 차이는 것과 혼자 지내는 것 비교를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키도 좋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그 밤낚시하던 초등학생이 단분을 또 보냈는데요. 9024님. 아까 문자 보냈던 김도윤입니다. 저희 아빠 몇 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배성재 아나운서님보다 어린 80년생입니다. 파이팅하세요. 뒤에 파이팅하세요 뭐죠? 이게 우리 초등분들이 낚시나 해요. 조용히. 고기들 다 도망갑니다. 배텐들으면. 파이팅하세요 뭐죠? 이거죠. 80년생 저보다 어린 아빠가 낳은 아드님이 아빠와 함께 지금 혀를 차고 있다. 자 다음은요.